그럼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습니까? 3, 2, 1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바릇한 풀복이가 돋아나오고 찬물은 봄바람의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난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대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어떤 부탁인지요 간절했던 바람은 우리의 추억들도 가슴 깊이 새기지 그대를 사랑해 소리 없이 내리던 소중한 기다림도 그대의 그대의 흑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